저녁에 오신 paragraph 고춧가루 고춧가루 술 다리가 저리겠다 다리가 저려요 사장님이 친절한게 다리가 저리 뭐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날은 그냥 소금빵 같은 거 먹게? 유소금빵은 뭐가 나오지? 그냥 이게 좀 부드러워 보여 어이없어 아는 미숫가루 같은 소금빵을 두 개나 사는 맛있어요 이제는 미래를 많이 먹었고 예전에는 그는 이렇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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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 다 가리고 오겠다고 했었잖아 모자 같은 거 이럴 거라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다 팔 아프겠다 총통 파구나 정리나 올려도 돼요? 정리나 올려도 돼요? 너무 예뻐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잘 나가는 건 퀸크랑 말 채워 좀 잘 나가거든요 데모가 갖고 싶은 게 줄게요 퀸크 나도 퀸크 감사합니다 네 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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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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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은 반갑습니다. 이 언니가 너무 귀여운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동그랑 귀가 다른 곳이네? 너무 달라. 이거랑 이런 곳이네. 동그랑이 자체가? 아니면 내부 렌즈가? 동그랑 자체나? 응. 간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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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잖아